여러분들! 근데 이게 참 이것도 어려운 거예요. 힘든데 힘내라. 이것도 참 어려운 거거든요. 내가 힘든데 힘내라고 하면 힘이 납니까? 그러니까 힘내라는 말보다 저는 사랑이라고 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직장인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사이다 발언으로 인기를 모은 캐릭터 펭수가 대한민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스치기만 해도 대박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매출이 급증해 일찍이 몸값의 업계 관계자들은 그림의 떡이라는 입장입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펭수를 마케팅에 활용해보자는 이야기는 종종 나오지만 몸값이 많이 올라 고심하고 있다며 광고 미팅에도 시간 제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요즘 떠오르고 있는 펭수 신드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